됐다!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 마이크에 대고 패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. 마이크 마이크! 마이크! 뭐 깜짝이야! 패스워드? 마이크에 대고 패스워드. 몇 글자야?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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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패스워드 뭔데? 어, 뭘로, 뭘로? 패스워드. 종이에 대고 패스워드 패스워드? 뭐지? 웃어서 가까이 넘어갔죠 혹시나 될까봐 패스워드 준다 패스워드 준다 역시 패스워드 준다 여기 적어주세요 이것 봐 다 해주시는 소리 좋다 좋다 읽어봐봐 기억은 잘 안나지만 패스워드는 탑자에서 나온 대사 아까 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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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터? 탑자에서 뭐 나오지? 나 이제 나온 여자에요 흥고 한 판에 인생은 예수님 흥고 한 판 흥고 한 판에 인생은 나 이래 나온 여자야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거야? 그렇잖아요 뭐 해봐요 큰 거 한 판에 인생은 예술이 된다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잘못된 패스워드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성장 바둑 몇 급도 이 쯤에서 삼촌은 그만하고 바둑아 반판두시오 예 그럴까요? 어이 선장! 바둑 몇 급도?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솔 수 있어?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미처럼 들어갑니까? 잘못된 패스워드입니다 에너지로 가져. 아 저거 멋있어. 어디서 장난지리냐? 괜찮아요. 넌 첫판부터 장난지리냐? 넌 처음부터 장난지리냐? 다 해봐, 다 해봐. 넌 처음부터 장난지리냐? 첫판부터. 첫판부터 장난지리냐? 넌 첫판부터 장난... 우와! Like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맛있어. 우리 지라 델타. 이거 진주네. 우리 진아 우리 진아지? 진정! 진정!